이 글에서는 기침환화에 도움이 되는 5가지 양파 사용법을 소개한다. 끝까지 읽어보자. 기침은 기도의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이물질과 맞서 싸우기 위해 생성되는 신, 체위 방어 메커니즘 중 하나이다. 이 메커니즘은 폐에서 공기를 폭발적으로 토해내는 행동이다. 대부분 기침은 가래와 자극을 동반한다. 기침을 억지로 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신체가 과도한 점액을 제거하는 방법의 하나이므로 많은 사람이 기침을 성가시거나 고통스러운 문제로 간주하여 기침을 조절하려는 방법을 찾고 있다. 다행히도 그 어떠한 부작용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이 존재한다. 기침을 완화하기 위해 양파를 사용하는 것도 그 일부이다. 양파에는 항생제, 거담제 및 항렴증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침이 더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 글에서는 기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5가지 양파 사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기침 완화에 도움이 되는 5가지 양파 사용법 1. 양파 마늘차 양파와 마늘으로 만든 이 따뜻한 음료는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에 대한 면역 반응을 개선하는 필수 영양소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성분은 거담제 및 점액용해제 역할을 하여 가래를 제거하고 기침이 더 빨리 멎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재료 물리컵 500ml 생 마늘 1종 양파 반개 방법물을 데운다. 그 사이에 마늘과 양파를 썰어준다. 끓기 시작하면 열을 제거한 뒤 모든 재료와 함께 병에 부어준다. 20분간 기다려준 뒤 따라내노 마셔준다. 아침에 한 컵을 섭취하고 자기 전에 또 한 컵을 섭취하면 된다. 관련 글 기침 알러지 독감을 양파로 치료해보자이. 양파 꿀 기침약 이것은 양파와 꿀로 만든 천연 기침약이다. 이 약은 헛기침과 가래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생 및 거담제 효과가 결합하여 있다. 두 성분 모두 목구멍의 자극을 줄여주며 기도의 정화를 촉진하여 꼬막힘을 완화한다. 재료 양파 1개 꿀 4태 2불스푼 100g 방법 10개 양파를 싼 다음 유리병에 넣어준다. 꿀 4스푼을 넣은 뒤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보관한다. 시간이 흐르면 하루에 2에서 3스푼씩 섭취한다. 3. 양파 레몬즙 약간의 레몬즙과 신선한 양파즙을 결합하면 기도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고막힘이나 기침과 같은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바이러스와 세균의 증식을 조절하며 직접 감염을 치료하기 때문에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재료 양파 반개 레몬 반개의 주 방법 양파 반개를 착즙기에 넣은 뒤 레몬즙과 함께 섞어준다. 3시간마다 2스푼씩 섭취하자. 4. 마늘 양파 당금주 스마늘 양파 그리고 당근으로 만든 이 주스는 기침을 포함한 호흡기 감염 증상을 멈출 수 있는 영양가 높은 음료이다. 목구멍을 진정시키며 폐를 정화하고 회복에 방해될 수 있는 독소 제거를 촉진한다. 이 주스에는 섬유질과 산화방지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동맥에 축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기도하다. 재료 마늘 1쪽 중간 크기의 양파 1개 샐러리 줄기 2개 중간 크기 2, 당근 1개 물 1리터 방법 모든 재료를 잘 씻어준다. 조각으로 잘라준 뒤 물 2리터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준다. 잘 갈고 나서 하루에 두 차례 섭취하면 된다. 관, 뺑글, 샐러리를 식단에 추가하고 쉽게 만들 8가지 효능 5. 양파 국수 치료법 양파로 만든 이 드레싱은 기침환화에 도움이 되며 호흡기의 자극을 감소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유용한 방법이다. 양파에는 통증환화 및 진정효과가 있는 화연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독감, 감기, 기관지염 치료에 효과적이다. 재료 양파 1개 물 1월 2일 리터 방법 물 1월 2일 리터에 싼 양파를 넣어준다.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여준다. 혼합 물에서 남아있는 양파 조각을 제거한다. 솜에 액체를 적신 뒤 식기 전에 가슴 위에 올린다. 자기 전 10분 동안 올려둔다. 소개된 것처럼 기침을 치료하기 위해 양파를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존재한다. 마음에 드는 방법을 골라서 호흡기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해보자. 기침을 가라앉혀주는 5가지 홈메이드 거담제 거담제는 기도에 쌓여있는 기관지 분비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되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약이다. 가 내가 쌓여 숨쉬기 어렵거나 불편한 기침이나 감기, 다른 호흡기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이 글에서는 집에서 거담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 오 렛츠 블락 이즈. 와이 이즈이 이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